알고 쓰세요. 그럼 가정에서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어지는데요. 자녀가 0점 맞아왔어요. 그때 아공을 모르는 사람의 반응. 너 죽고 나 죽자. 누굴 닮아서 이러냐. 막 이럴 수 있잖아요. 아공을 깨달은 분은 어떠겠어요. 반응이. 너도 무상하고 점수도 무상하고 다 무상하고 대학도 무상하고 다 무상하다 하고 자기 마음은 절대 방어력 짱입니다. 절대 괴롭힐 수가 없어요. 이분은. 무상한데 무상하다고 놔버리고 몰라로 들어가버려요. 알아 못당합니다. 그런데 법공을 깨달은 견성자는 또 달라요. 이 또한 참나의 작용일 뿐. 너가 주인공이니 잘 경영해봐라. 그런데 문제는 법공에서 끝나면 안 돼요. 법공에 극치인 부공이 있어요. 육바람이를 갖췄다고 해서 가출구자 공공자. 왜인지 아세요?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줄 알면 뭐합니까? 경영을 못하는데. 이게 컵이 참나의 작용인 줄 아는데 이 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. 이거 주면 바르르 떨면 뭐합니까? 척 받아서 알아서 제 용도에 써야 되잖아요. 그건 육바람이에요. 육바람이를 모르시면 현상계가 일체가 참나의 작용인 줄 알아도 돈 지어주면 바르르 떨려요. 떠는 것 또한 공하다 이러면서 떨고 있어요.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. 육바람이를 알아야 여러분 척척척 선악을 정확하게 갈라가면서 여러분 우주를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 진짜로 경영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. 육바람이를 모르면 경영을 못합니다. 견성을 해서 아무리 산에서는 방광을 하고 빛이 막 뻗쳐나가도요. 대화 잠깐 해보면 육바람일이 없어요. 편견에 가득 차 있고 남 배려도 못하고 정확한 자명한 얘기도 못하고 자기 아는 것만 막 이렇게 외워서 하고 있고 육바람일이 부족하면 인격이 안 보입니다. 실제로. 여러분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인격이 있다고 느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육바람일을 그 사람이 하고 있을 때예요. 귀신같이 하고. 여러분은 귀신같이 알아요. 아는데 모른 척하고 살고 계십니다.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. 참나도 알아요. 그런데 모르는 척 살고 계세요. 학당에 와서 몰라 괜찮아. 그러면 그게 뭔가요. 참나를 딱 만나면 똑같은 말씀하세요. 이거 늘 있던 건데요. 당연히 늘 있죠. 참나가. 참나가 어디 밖에서 들어왔겠어요.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을 말하는데 참나라는 건 늘 있던 그거고 육바람일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그거예요. 제가 실험해 보면 준우도 다 알고 있어요. 하기 싫어서 그렇지. 알고는 있어요. 그래야 하는 줄 알아요. 신기하죠. 다 알고 있어요. 가르친 적이 없어요. 육바람일 알고 있어요. 알고는 있는데 하고 싶게 만들면 그게 훌륭한 교육이죠. 보살도도 그래요. 중생들도 다 알고 있는데 훌륭한 중생으로 이렇게 보살로 배양이 안 되고 있을 뿐입니다.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아시면 돼요. 아공, 벚궁, 구공까지만 아시면 더 알아야 될 게 없습니다. 그럼 화원경에 있는 일지부터 십지까지 뭔가요. 구공 알아낸 분이 일지보살이고요. 십지는요. 구공 알아낸 구공을 노련하게 잘 쓰는 연륜의 단계일 뿐이에요. 새로 알아지는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